매력의uan lig 순간 흰멋바닥 poquito enable 왕쥬관 운전을 시작해 spiders 그러면 문재 가는 게 게임하는 건조 좋아요 좋다, 좋다, 좋다. 이건 저는 힌트가 없네. 그래, 각오한다 진짜. 우와, 진짜 옛날이다. 17인가 그랬을 거야. 16, 17. 알바지크. 7, 각오. 굳이 각오하고 1호인가? 포세 가득 찼다. 근데 아직도 똑같다. 오, 그 순간. 고생했어. 1, 2, 3, 4. 야,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진짜! 떨리냐? 이제 승부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손 안에서 하는 걸로 하자. 도겸 콧날이 되게 날카롭네. 아니, 저 지금 찔렸어요, 형님. 배요, 배요. 신! 빙교 순! 시작! 오, 쎄, 쎄, 쎄. 아무튼 아름다운 BGM 깔아주세요 불깨라서 웃을 수 있고 너라서 울 수도 있어 자, 디노 진짜 세다 오케이, 부전승 가위바위보 아싸 부전승 야 부전승반 회전부활전 아니 왜 아니 잠시만 아니 전혀 몸분이 없는 회전부활전 준비 시작 이거 뭔데 야 하나 팀 먹자 연파로 맞았어 시작 음 으아아아 으아아아 잠깐만 으아아아 이준아 찜구 찜구 하나 둘 하나 둘 셋 뛰쳐야지 너가 둘째 쳐서 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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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셋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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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심장이 큰 사람이 중심을 잘 못잡아 아 되네 맞어 짐 눌러주겠어 널 봐봐 짐 이거 봐봐 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준비 시작 디노가 코어가 좋아 코어가 오 유연해 콧 콧 콧 콧 콧 콧 콧 콧 동아 10점 만 10점 만 10점 만 10점 만 10점 만 야 야 야 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2 승관아 이겨줘 이겨줘 제발 이겨줘 찬스 따서 찬스가 가져가면 재미없지 지자! 지자! 민규야 웃기게 가야지! 민규야 예능이잖아, 예능. 야 긴장돼, 지금. 중간아, 지루하다는 거에 부담감을 가지면 안 돼? 알겠어, 열심히 할게요. 지금 이겨야 돼, 선수야. 넌 지금 손발을 이겨야 돼, 선수야. 월드컵 지금 우승, 너 지금 어? 우리 재밌게 한 발 들고? 가만히 있어. 아니 괜찮아, 민규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건 정한이 형 먼저니까. 정한이 형 먼저 가는 거야? 딱 뒤부터 있다가 되게 짧으니까. 짧아요? 그럼 좀 크게 좀 틀어주세요. 크게 틀겠습니다. 뒤에서 춤을 춰야 돼요? 진짜. 듣고서 뒤에서 다시 오라고 출발해. 알겠습니다. 오 알겠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 이게 네 명이라고요? 아니 조겹이밖에 없어, 자꾸. 아니 이거밖에 있어. 진짜 알 것 같아. 아 진짜 개인기가 없어. 형 개인기 있잖아. 디린 있잖아. 형 개구리 해줘, 개구리. 황소개구리. 어? 황소개구리 할 줄 알잖아. 형 대머리도 할 줄 알잖아. 대머리도 할 줄 알잖아. 하이에나 살아. 하이에나 좋다, 하이에나. 동화뱀, 동화뱀 그 도망가는 거. 하이에나. 문제 풀면 되지. 나한테 보여줬던 그대로 보여줘.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자 하시면서 우승 사시면 안 돼요. 야 아냐 나 못하겠어. 애교삼정. 뭐? 애교삼정. 뭐? 힌트가 돼요? 그럼 나는 그건 됐지. 아니 작가님 개인적인 그런 채우지 마시고요. 고마워요. 애교삼정. 형 먼저 하시면 돼요. 애교삼정 하면 돼요. 뿅. 뿅. 뿅이요? 뿅 뿅이요. 물뿅. 뿅. 마지막 마지막. 형 힘내. 힘내 힘내. 뿅뿅.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자 뿅뿅. 마지막 황소개구리. 아 나 뒤에 두 명은 아는데. 흑 야 흑 흑 흑 흑 흑 somehow. 맞추셔야 됩니다. 아 나 알아 나 알아. 작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 모르겠어. 에스쿱스.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디에잇 쿱스 독영 승관. 아 왜 내가 이걸 몰랐지. 호시, 도겸, 승관! 디에잇 준 정한 디에잇 민규 고겸 교수아 교수아 정답! 민수였어요 수혜 경기왕도 많아요 아해주세요 디에잇 진짜 특이하게 웃잖아 아니... 금방 형 이런거 하지마 뭐야. 뭐야. 이게 들어갈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야. 이게 뭐야. 형 사춘기 때 썼나 보다. 가로채고 잘난 척이 너무 무섭다. 어떡하지. 디노 개인기. 디노 개인기. 디노는 개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 변검할 수 있어. 선 자체 변검. 디노는 옛날에 활동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지. 너 아까 크게 웃은 거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난 뭐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걸까. 어서 외투를 벗고 어른이 되고 싶다. 이응 지금만 알면 된다니까 지금. 내가 물어봐서 지금 말이 복잡하잖아. 이응 지금만 알면 돼. 그게 뭐야. 어서 에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 싶다. 어서 에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 싶다.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어 아 민규 형 어서 에티를 벗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암츠함 암츠함이죠 나의 밤은 비라 켜져 있는 그 It b시끄럽지 내 맘처럼 마지막 어? 진짜요? 뭐야? 간문이 뭐예요? 아 진짜 다시 한 번 네? 어? 준아 준아 누나 누나 나 복권 당첨 2등 당첨됐어 2등 당첨됐어 2등 당첨됐어 우와 나 대박 우와 어떡하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건 잘라줄 수 있죠 하나 둘 셋 은혜 셋 없으세요 응 됐어 다시 보여줘 잠깐만 오늘 무슨 일이야? 진짜요? 오늘? 일하고 있으면 못 볼 수도 있는데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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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대박 헐 대박 헐 제가 물음표 어떻게 어떻게 해 내가 보니까 오 전화 왔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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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